코너런!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! 드디어 마이키 공식 멤버십이 오픈된다고 합니다!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이키 공식 멤버십이라니 저희도 너무 기대되고 떨리는데요! 마이키 멤버십은 바로 오늘 10월 11일 하이키 B 스테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! 마이키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 준비되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! 마이키! 공식 멤버십으로 만나요! 기다릴게요! 그럼 지금까지 하이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